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덕교회 통덕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의를 저희들에게 선물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선물 성경을 붙들고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했던 통덕 성경의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공부한다는 말은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나눈다는 말이 아니옵시다. 공부한다는 얘기는 기록된 책을 들여다본다. 우리 인생들이 다른 많은 여타 피조물들과 정말 확실하게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은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공부해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말은 반드시 책을 들여다보고 책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게 공부하는 것이지 자신의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걸 꼭 공부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성공 실패담 혹은 꿈 이야기를 하는 건 공부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통독 성경을 가지고 매일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는 깊은 시간이죠. 그 책에 쓰여진 내용, 그 내용을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아는 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1권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182일, 즉 이사야 21장부터 188일치 분량까지 즉 이사야 42장까지 공부를 하셨고 그 안에 공부하시면서 11기 하서 내용이 왜 여기 들어있지? 이라는 질문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 말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이사야서와 11기 하서를 묶어서 같은 내용을 공부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 거니? 그 약성경의 39권 가운데 역사서인 11기 하서가 있고 선지서인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에 내용이 겹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조전 8세기 히스기야 왕 이라는 사람의 그 활동 시기를 11기 서에서도 다뤘고 이사야 선지자도 다뤘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묶여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하신 거예요. 주전 8세기에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동시대를 살았구나라는 사실과 동시대를 살면서 중요한 공감이 가는 사건들을 함께 경험했구나라는 사실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신다면 185일 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11기 하 18장 13전에서 37장 내용 기록과 이사야서 36장 기록이 거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11기 하 18장 1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11기 하 18장 13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한 장 넘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36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동시에 다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보시면 오판하는 거죠. 성경 기록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아수르 왕이 유다까지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먼 거리를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놨다는 건데 이 사건이 열한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한기 하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입길, 유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와, 사사기, 룩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여기에서 이 사건을 읽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에미야, 에스더 읽고 그 다음에 시편, 자먼, 전도, 욕기, 아가서 읽고 이사야 읽으면서 이사야 36장에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들을 통독해 가면서 열한기 하서에 있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사야서에 있다는 걸 끝내 발견하지 못한다면 책은 손에 들고만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려움을 바로 극복해서 책을 기록대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통독 성경이다 라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한 세 곳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185일 분량 열한기 하 18장과 이사야 36장 부분 그런가 하면 186일로 들어가면 열한기 하 19장과 이사야 37장 내용이 같다라는 걸 또 확인하셨을 거예요 희승의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기록과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희승의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기록이 같은 사건을 기록했다 같은 사건도 다른 각도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7일 분량에 열한기 하 20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희승의 왕이 병도로 죽게 되며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사야 38장도 그때의 희승의 왕이 병도로 죽게 되니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열한기 하서와 이사야서의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이 동시에 기록됐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독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해 오셨던 성경을 읽으셔가지고는 이 부분을 책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었다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를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 통독 성경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읽으면서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의 유일한 공부하기 가장 좋은 통독 성경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책을 잘 사용하셔서 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묶어서 큰 흐름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히스기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히스기아 왕의 기록이 열한기 하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이사야 하서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아 왕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서 크게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숲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전체 숲 그리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아 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또 그의 삶은 어떠했기에 이 사람의 기록이 열한기 하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나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아 하면 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히스기아 하면 아버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영향력이 없는 인생 혹은 나쁜 영향을 받는 인생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히스기아의 아버지 아하 히스기아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히스기아는 이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통치 방법에 대해서는 나쁜 방법을 배웠다라는 걸 성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왕자가 된 건 좋은데 그 왕자 기간에 아버지의 통치 방법이 영 좋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아 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과 밀접한 왕과 왕자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인데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는데 주전 8세기 통치를 진행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거대하신 세계 경영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보지 못한 채 표면에 나타난 아수르 제국만 보고 그 아수르 제국에 줄을 서서 성경의 표현을 동맹한 거죠 동맹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해서 자신과 아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히스기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통치 방식 신앙 방식 사업 방식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 또 혹은 아버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아 하면 첫 번째 아버지 아하스 왕의 방식 잘못된 방식을 습득해서 아버지가 죽고 났는데 아버지의 통치하던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이 히스기아 하면 꼭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히스기아 왕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사실은 히스기아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언들을 아하스 왕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들을 수 없어서 잘 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등한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엉뚱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하스 왕인데 놀랍게도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끝내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아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즉 이 지금 시대 상황의 변동이 그냥 우연찮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아스루의 흥황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영해 오시던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경영 총평가를 다시 한 번 하는 시기다 라는 놀라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히스기아가 결국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아 하면 첫째는 아버지 아하스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 와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궁금하시죠 세 번째는 이스기아 하면 성전 기도입니다 성밖에 아수르 군인들이 와서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밖에 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미 남유다의 국경을 충분히 다 점령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를테면 중국이 한국을 건너오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을 지나서 의정부를 지나서 사대문 안에 포위하고 있는 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러 온다 그럴 때는 바다를 건너서 부산을 부산으로 와서 대구 대전 용인 를 와서 이를테면 한강까지 와서 사대문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다 끝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아는 성 밖으로 나가서 아수르 왕 사내림에게 홍복하지 않고 성전 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그날 밤 성 밖에서 다 죽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히스기아 하면 성전기도 이 부분을 세 번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아하스 두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 세 번째는 성전기도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성전기도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있는데 히스기아 또한 정말 대표적으로 정말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은 정말 놀라운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깨닫다 이 부분을 세 번째로 히스기아 하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히스기아 를 보시면 네 번째 히스기아의 중요한 부분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과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히스기아는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법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아를 시점으로 200년 동안 남유다는 간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아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라고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는 그 핵심인 유월절 지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아는 아주 열과 속의를 바친 그런 통치를 한 사람이다 이게 히스기아의 네 번째 기록입니다 물론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손으로 꼽으면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 궁금하시죠 히스기아의 손에 꼽히는 다섯 번째 사건은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함으로 수명을 15년을 연장했다는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병이 들었는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보기에 아 히스기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건 본인도 알고 주변 선지자들 주변에 있는 의사들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히스기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상 이제 본인의 사명을 좀 더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소망을 연장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그의 삶의 기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15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건이 그의 삶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아라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이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여기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그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주신 삶의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히스기아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잘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고 혹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결국 깨달아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열한기 하서와 이사야서 는 묶여있다라는 거 열한기 하서는 큰 틀에서 보면 왕들의 역사를 약한 350년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부분에 히스기아 이야기인데 주전팔색 이야기인데 이 주전팔색 이야기를 이사야는 굉장히 밀도 있게 다루면서 히스기아 시대의 사건을 잘 같은 시각으로 괴롭게 놨다 라는 부분을 꼭 묶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의 관계 선지자 이사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전기도 그 다음 제사장 나라 법인 6월절 지키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상상을 초월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사명을 더 감당했다 여기까지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열심히 통독성경으로 매일매일의 공부를 잘 하시고 난 후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큰 밑그림 그리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알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경 한 권을 잘 공부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통독교의 성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